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용자 모르게 악성코드가 다운되는 사이버 공격 방법입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어떤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이트에 접속만 했을 뿐인데도 자동으로 PC의 악성코드나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공격입니다. 최근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자신의 파일들이 모두 암호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랜섬웨어의 유포 방식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여서 이 공격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급증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익스플로이 킷이 지금 지하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랜섬웨어를 공격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 킷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웹브라우저 환경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플러그인, 애드온, 브라우저 버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의 익스플로이 킷에 추가할 수 있는 취약점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침투하고 해당 사이트 웹페이지를 변조해서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개념도를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눈을 뜨고 있는 해커가 이게 정상 웹사이트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정상 웹사이트에 악성 익스플로이트를 삽입합니다.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여기서는 이게 2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 정상 웹사이트는 이미 해커에 의해서 악성 익스플로이트를 삽입하는 사이트죠. 그러면 이게 3번인데요. 사용자는 악성 코드 유포지로 자동 리덱트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악성 코드 유포지인데 여기서 다시 사용자에게 난독화되거나 암호화된 형태로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고 이 사용자 PC에서는 다운로드된 랜섬웨어가 익스플로이 코드에서 실행됩니다. 이때 이미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사용자 PC에 설치되는 것이죠. 사용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악성 코드가 CNC 서버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암호화 키를 받아와서 마지막으로 사용자 PC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과 랜섬웨어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응 방안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안티바이러스, 브라우저, 자바, 플래시 등 모든 애드온과 플러그인을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해커들은 해당 취약점이 패치되지 않은 PC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겠지만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웹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웹필터링 소프트웨어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수행될 수 있는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파이어복스 브라우저라고 했지만 노스크립트를 설치한다. 이 부분이 키워드인데요. 이제 노스크립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자바스크립트, 자바플래시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무료 오픈소스 애드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자바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PDF 리더 환경 설정에서 PDF 문서 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CVE 2011-3544의 패치버전 이런 취약점이 있는데 이러한 패치버전이 출실될 때까지 이제 모든 시스템에 있는 자바를 삭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답안지에 쓸 때 자바스크립트 비활성화라던가 이런 CVE 2011-3544 등의 취약점 이게 자바 애플릿이 이미의 자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인데 이 취약점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실무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라는 소프트웨어의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악용을 차단하는 의미이고 이제 여기에 취약한 윈도우 기계를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새로운 윈도우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들이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답안지에 쓰실 때는 또 관리적, 기술적 이런 관점으로 나눠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관리적 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도 관리적인 방안이고 기술적인 방안으로는 노스크립트 웹필트링 소프트웨어, 자바 비활성화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인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지 않도록 함을 보면 이제 최종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면 멀웨어로부터 손해도를 완화할 수 있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서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커다란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사한 공격이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와 워터링 홀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사항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워터링 홀은 특정한 타겟을 선정해놓고 그 타겟이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타겟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가장 대표적인 랜섬웨어 공격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워터링 홀은 이런 랜섬웨어보다는 기업의 파일 유출 등 APT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백도어 설치 여부를 보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지만 워터링 홀은 백도어를 설치해두고 언제든지 이제 파일을 유출, 계속적으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도록 백도어를 설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의 사례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크리토라커라던가 클리앙 사태 같은 게 있죠. 클리앙 사태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에 의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링 홀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국내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담당한 업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서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와 워터링 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사용자가 자신의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문제가 113회에도 나왔었죠. 근데 이런 랜섬웨어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심화돼서 들어가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랜섬웨어에 대해서 깊이 나왔을 때 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